저염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진짜 약간 그 이태리오리처럼 이렇게. 여기에 제가 약간 향신료를 하나 넣을 건데요. 오레가노라는 향신료예요. 오레가노요? 네. 오레가노는 보통 이제 돼지고기와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 포인트를 드리자면요. 향을 살리는 거예요. 아. 음식의 향이 없으면은 이미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먹어보면은 아 또 거기다 싱겁기까지 그럼 맛이 없으니까 여기에 향을 입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오레가노를 살짝 뿌리시면은 음식의 향이 확 살아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경험을 한번 토대로 좀 얘기 드리자면 저염식을 하기 시작하면 본 재료의 맛이 굉장히 정확하게 더 느껴집니다. 맞아요. 정말 이 숨은 맛까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입맛이 정말 살아나요. 맞아요. 역시 경험자이시니까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오레가노로 향을 낸. 그리고 마지막에 깻잎까지 넣고. 깻잎. 네. 이렇게 해서 불을 꺼줄게요. 이제 거기다 된 건가요? 다 됐습니다. 네. 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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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은 이미 성향 요리고요. 네. 네. 맛도 드셔보시면은 아무래도 소금이 안 들어가 있어서 강하지 않다. 강하지 않으면은 뭐가 좋으냐면 드셨을 때 위에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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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토마토 제육볶음 완성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제가 또 다른 저염 식단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 이번에 소개해 주실 거는 모시조개가 들어가는 거죠. 네. 모시조개. 사실 조개하면 이미 천연 조미료잖아요. 네. 사실 조개탕. 조개만 넣고 물만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일단 냄비에 모시조개 사용을 해 주시고요. 네. 어떤 조개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네. 이미 맛은 더 좋으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또 요즘에 아무래도 바지락 같은 경우에 너무 씹는 느낌이 없으시잖아요. 잡아서 모시조개가 딱 적당하실 것 같아요. 자. 모시조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화이트 와인을 좀 넣어주세요. 이건 왜 그랬습니까 선생님? 화이트 와인 넣어주시면요. 네. 일단 조개가 가지고 있는 비린 냄새까지 다 잡아주고요. 네. 자. 조금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아. 레몬이 또 들어가는군요. 네. 자. 여기에 레몬을 한 반 개 정도만 같이 넣고 삶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물을 넣고. 네. 자. 항상 조개를 삶으실 때는요. 네. 항상 차가운 물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지. 입을 열어요. 아. 네. 뜨거운 물부터 가지 마시고. 네. 그러면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끓여주시면 돼요. 야. 레몬이랑 같이 끓여내는 거는 참 특이하네요. 네. 그리고 끓이실 때 넘칠 수가 있으니까. 뜨거운 물 열고 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자. 제가 시간이 걸리니까 좀 미리 좀 삶아 놨어요. 자. 오. 국물이 진짜 하얗게. 하얗게. 나왔습니다. 뭐 전혀 소금도 안 넣었고요. 네. 전혀. 자. 오해한 육수가 있어요. 오해한 육수. 육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네. 네. 이 육수가 이미 사실 바닷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짠맛이 있잖아요. 굳이 또 소금을 넣지 않아도 이 육수만 가지고 조리를 하시면은 이게 나트륨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네요. 아까는 토마토가 그런 역할을 했다면. 그렇죠. 이번에는 조개 자체의 맛으로. 조개 자체가. 네. 자. 일단. 소중한 육수를 좀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오시조개 알맹이는 하나하나씩 다 꺼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자. 뭐 이렇게 칼로 살짝 한번 긁어 주셔도 편하게 되시고요. 네. 아니면 좀 위험하다 하시면은. 네. 티스푼 같은 걸로. 떠내셔도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살짝 긁어서.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조개살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자. 이 양념. 이 육수를 가지고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시요. 네. 자. 여기에 일단. 네.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네요. 네. 좀 육수를 좀 주시겠어요? 차갑게 된 육수를. 육수도 이제 식혀야 됩니다. 끓여주시고 나서 식혀서. 육수를 한 껍 정도 구워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늘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설탕을. 설탕. 네. 조금 넣어주시면 좋아요. 네. 설탕을 좀 넣어주시고요. 음. 그리고 여기에. 네. 또 레몬을 넣어주세요. 또 레몬 들어갑니까? 이거 되게 상큼하겠네요. 네. 자. 레몬을 넣어주실 때는요. 레몬을 좀 잘라서. 네.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좀 빼주시고요. 네. 자. 레몬은. 조개와 레몬의 만남인데요. 이거 어떤 맛인지. 약간 그. 지금 상상이 됐어요. 상상이 됐어요. 약간 그 냉채 같기도 하면서. 그런 맛 그죠? 맞아요. 이. 소금이. 네. 나트륨을 줄일 때요. 사실 한 번 똑똑히 하는 게 레몬이에요. 네. 레몬이 대신 이 향과 맛을 잡아주기 때문에 굳이 소금이 안 들어가도 굉장히 그 감칠맛을 같이 느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소금 하면 그. 또 그 레몬 하면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디톡스. 그렇죠. 독을 빼주잖아요. 레몬이 그만큼 효과적인 거. 그리고 조개 한 거를 같이 넣어주세요. 네. 그것도 이렇게 들어가고.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차게 보관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대로 드셔도 좋지만 이거를 우리는 샐러드나 냉채처럼. 네.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네. 자. 접시에.